제가 vp-300의 두가지 앰프 회로를 비교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. 디자인은 지금 위에 아래 보이시죠? 저 위에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건 vp-300의 파라 싱글 버전 밑에 있는 거는 푸시풀 버전입니다. 회로가 좀 다르죠? 자, 보컬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요. 스피커는 심포니2입니다. 스피커는 심포니2입니다. 이 노래는 심포니2입니다. 스피커는 심포니2입니다. 스피커는 심포니1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뒤에 컨트롤 베이스 소리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.